닫으시면서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좋아요 차는 닫으셨어요? 알겠습니다 뒤로 누워주세요 자리는 편하세요? 좋아요 클렌징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닦아드릴게요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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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